1월 코로나 엄청 무섭다던데 아직 우리나라는 말 별일 없으니까 괜찮아 금방 다 끝날 일이니까 그냥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되겠지 2월에 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노래방도 못 가고 이게 무슨 일이란 그래도 백신 금방 나올 테니까 오 괜찮겠지? 3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보고 그렇다고 놀 수도 없고 어디 나갈 수도 없어 답답해 아 친구 보고 싶다